자 오늘도 이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이곳이 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시티 어 중심가라고 하니까 상점도 있다 그러구요 어 상당히 어 여기까지 일단은 무조건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어 빠른 이동은 안되고 자 또한 제 캐릭터가 근육만두입니다 근육만두로 지금 성장을 했는데 어 보시면은 힘이 무력 10입니다 어 정말 근력이 개쩌는 캐릭터입니다 지금 어 진짜 근육만두인데 오늘은 이제 근접무기 따윈 들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진정한 이번엔 진정한 어 근접이 아닌 원펀맨으로 가겠습니다 근접이 아닌 이건가 이걸거에요 아마 어 이제 너클로 가겠습니다 어 너클 쪽으로 가서 원펀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부터 유튜브 오늘은 원펀맨 진화 편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약간 그거하고 달라요 약간 쾌걸 근육맨 보면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프로레슬러분들이 의자 들고 근접무기 들고 등짝이 스매싱 하잖아요 빵 그런 이제 어 무시기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원펀맨으로 펀치 한방에 어 1키씩 하는 원펀맨 원펀치 원다이 어 요거를 이제 진화하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고 조만간에 어 그 공략을 실천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은 원펀맨 진화 편으로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냐 목적지가 지금 찍은 방향이 지도가 내가 보는 데가 어헝 여기까지는 빠른 이동 하자고 오늘은 원펀맨 진화 편입니다 죄송한데 다음판 채팅 좀 많이 해주시면 안될까요? 저 다음판 채팅 기록이 씹덕이 저한테 말한 것 같아서요 예 저거 저한테 말한 거 아닙니다 어 시청자분들 한 분이 씹덕이 계셔가지고요 어 가끔 유튜브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저를 예 오해 없는 어 삶을 살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쪽이야 와 야 여기 왔다고 뭐야 오후가 돼버리네 일로 돌아갈까? 여긴 진짜 올 때마다 총소리가 나 저번에 여기서 여기까지 딱 했다 그치? 어 하드코어인데 여기 진짜 야 아싸리 가만있어 봐 무기도 바꿔 어 무기도 그냥 지금 바꿔 그냥 어 너클로 가 그냥 그냥 너클로 가는 거야 어 즐겨찾기에 이거 바꿔 그냥 어 딱 너클만 딱 가 그냥 딱 너클만 가자고 들어 야 이거 뭐야 진짜네 어 잠깐만 강공격이 이거였던가 아 오케이 강공격 AP 개많이 먹네 일반공격 AP 안먹어 와 개이득이다 원퍼맨 지금 혹시 아프리카 버퍼 있습니까? 어 어 아아 깜짝이야 아아 누가 나한테 뛰어오는 줄 알았어 이것은 스위트롤 야 근데 나 지금 무게가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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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거 아닌 이상 가져가지 말자 어 약물상자? 이거 왠지 구하봐 어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야 뭐야 뭐야 오어어어 로젠이 잘한다 52 오 깜노랬네 아 화면 돌릴때 조금 끊어져요 그래요 어 병뚜껑 나이스 원자의 자녀들 짧은 녹색 누더기요 뮤트 프루트 이건 뭐야 방어구 작업대 잠깐만 여기 템이 없네 어 콜라 우와 아 짐이 너무 많아 달릴 수가 없어 안되겠다 솔직히 좀 필요없는건 좀 버려도 되거든 같이 얼마 안되는 것들 의류 중에서도 리얼 쓰레기들은 좀 버리자 안경 야 이걸 뭐 이렇게까지 들고 있어 이거 버려 어 이건 같이 높다 레이더 가지고 아 이것도 버려 훨씬 낫죠 이거는 먹으면 왠지 체력 찰거 같애 이거 먹고 가자고 어 뭐야 여기 우와 여기 방사능 개많이 들어와 야 이 안에 뭔가 있다 이 안에 방사능이랑 같이 템있는거 같애 이안이야 이안에 이안에 템있다 저 노랑통 방사능이라고 신이 주신 재능이 저한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리수 간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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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뭐야 아 좋지 않은 게임이야 어 터지지 않다니 이게 딱 저 상자가 저 갑인데 아 저 방사능 들어와 방사능 들어와 가만 있어봐 아래로 옆으로 못먹을까? 어? 잠깐만 이거 왠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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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구나 공구상자 야 이거 풀면 뒤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아이 미친 그렇지 휴즈 여기 있는 것보다 중요하겠지 뭐 야 이거 못치우냐? 아 이거 내 생각에는 이걸 그냥 안되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두더지지? 어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딜 그야 원퍼맨이야 이자식들아. 형 몰라 나 원퍼맨이야 어 나 나 근력이 힘이나 10이라고 원 원펀치 원다이 오케이? 어 병뚜껑 나 나이스 옥수수 음 필요없어 아 이거 두더지들이 많이 나 그냥 한방에 그냥 어 펀치 한방에 그냥 사망하는 어 야 저기 한번 들어가자 이거는 응당 한번 도전해볼 필요있어요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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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워어어어어어어 어!只有 삟정 아 힘들어 야 템 개좋은것같은데 다 플러스부터있었어 어 플러스부터있는 템들 많더라구 어 결혼반지는 아니고 이거 뭐 고를때 야 플러스 이런거 안써있냐 좋은거 없어 우와 야 개좋은거 있어 우와 지리는거 하나 있는데 아 장비하려면 파워아머리를 아 이거 그거구나 아 제가 착각했네요 제가 착각하나 했네요 어 이건 좋다 이거 껴 플러스 전부다 다 플러스였어 슈트 방어력은 없지만 방사능에 플러스가 많이 되네 참 또 이게 또 장단점이 있네 무기들이 공평하네 약간 블러드봉 같은 느낌이네 블러드봉이 원래 최강의 갑바가 없는거거든 상황에 맞춰 입어야되거든 뭐가 높으면 뭐가 하나 낮고 이런게 많아서 야 무기쪽 보자 파이프 권총 데미지는 더 낮아 어 잠깐만 위부터 보자 위 하얀병 수동식 파이프 권총 16발 밖에 없기 때문에 안쓰는게 낫고 이것도 너무 적고 대형 망치 대형 망치 가만있어봐 이거 한번 써보고 싶긴하다 산탄총 오지게 쓸만한 총 하나 안나오네요 어 이게 권총이야 아 이거 16발이야 이것도 쓰면 안돼 지금 권총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게 문제야 무겁구나 똑같은 무기들 좀 버려 그냥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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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갖다 버려 괜찮아 버려 이게 뭐 권총탄을 버리는게 아니니까 그리고 의약품 중에 라드워웨이 이게 방사능을 낮춰준다고 했지 방사능 저항 아 이거 나의 저항을 아까 저걸 먹을거 그랬다 그냥 지금 방사능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방사능 하나 먹자 방사능 줄여주는거 하나 먹어 됐어 됐어 가자 가자 이제 뭐 없어 여기 어 어 어 병뚜껑 나이스 어 수류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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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니가 또 고기조각 있다고 또 어 어 비누 남자 여자야 남자야 안주어 자고로 진짜 제가 군대에서 남자 비누 주워본 뒤로 진짜 남자 비누를 한 번도 주워준 적 없습니다 진심으로 군대에서 제가 훈련병 때 에에에에